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주는 지지부진한 한주였던 것 같네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조정받았고 미국 나스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나 참 투자자들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쓴다면 아마 이 지지부진한 시장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것은 자동차 부품관련들이 많이 움직였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성장성이 답부된 스몰캡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런 특징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도 우리가 조금 거래소 무거운 것보다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승자 포트폴리오보다는 떨어져 있던 패자 포트폴리오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공략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탄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실적이 답부된 회사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게 스몰캡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스몰캡 쪽으로 매기가 좀 중소형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미국 시장은 그나마 나스닥은 반등하고 다우전스는 강하게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200포인트 정도 빠지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다우전스는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미 국채의 영향을 나스닥 쪽은 받고 있고 성장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 보면 자동차, 전기차 이쪽에 퍼포먼스가 많이 나을 거는 보이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있지만 경쟁력이 우리나라 현대 아이오닉5도 역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영향이 조금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환율도 환율단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임이 많이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곡물값들, 옥수수, 밀, 대두. 지금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재재값들이 움직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금융주하고 보험주 쪽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보면 돼요. 미국도 지금 움직이는 게 그동안 작년에 많이 못 올라갔던 가치주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되게 궁금할 거라고 봐요. 지금 전화주시면 돼요. 02377에 0269, 0279로 전화주시면 저랑 오늘 2시간 동안 종목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이 너무 많고 아침에 전화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도 스피드 있게 여러 종목들 유쾌, 삼쾌,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페트론이요. 네. 그거를 작년 8월에 50%를 샀거든요. 그랬는데 이익이 났는데 안 팔았더니 이게 유증 봉시가 나가지고는 너무 떨어져서 여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유증 받고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만 8천 원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요. 가져가면 돼요. 올랐는데. 가져가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관련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네. 그거 좀 아시죠? 네. 이쪽 업종 자체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되게 강하거든요. 조종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을 선택하고 업종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럼 이쪽 보면 우리 그동안 작년에 시장이 많이 올름에도 불구하고 페트론은 많이 조종을 받았잖아요. 네. 정말 막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소외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최근에 살짝삼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서 움직이죠? 다른 거 빠질 때. 멘토님 추천 종목도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요? 네.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추천해준 종목도. 아, 이거가 묶여있어가지고요. 너무 속상해서. 그럼 이거는 잘 우리가 수익을 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열려있어요. 이게 지금 팔면 안 돼요. 네. 막 10만 주의 비밀도 들어오고. 네. 이거 계속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락과 추세와 그 다음 행보와 다시 상승. 이게 추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 종목은 다시 아래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2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안 나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먼저 움직여. 선반영이라고 그래요. 선반영. 안 좋으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실망감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선반영이 돼요. 장려가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살짝만 좋으면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는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만 원 갚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로요? 네. 2만 원 넘어가고 위에 또 열려있어요. 2만 원 되시면 꼭 전화주세요. 네. 열려있어요. 2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JW 홀딩스요. 이게 제약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거하고 영진약품하고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유 징그러워 죽겠어요. 원래 속 썩이는 자식들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약바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요. 네. 왜 그러면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세요? 군중심리? 주식은 사람들의 군중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제일 힘들어하는 업종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글쎄요. 제약바위예요. 제약바위예요? 제약바위. 아까 막 징그럽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는 또 힘들어라고 하는. 근데 홀딩스 그나마 제약바위에 관련한 기업이잖아요. 네. JW홀딩스, JW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바위가 최근에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들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6천원 너무 6천원까지 일단 홀딩하고요. 6천원 되면. 6천원이요? 1차 6천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었잖아요. 제약바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약바위는 우리 시청자님이 5년 전, 10년 전에 생각해봐. 우리가 일을 하려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했잖아요. 네. 맞잖아요. 일하는 데 정신이 없었고 내 몸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내 건강을 더 많이 챙기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위는 미래적인 산업이에요. 잠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임상에 대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는 제약바위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얘기한 영진약품 같은 거 다른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악재 추상이었어요. 1분기 때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위는 버려야 할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대응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영진약품 코멘트까지 해드렸어요. 알겠죠? 네. 감사해요. 6천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공 매트입니다. 네. 정관이 정관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G3, GNT요. 아이고, 또 이렇게 자꾸 힘든 것. 네. 2만 2천 원에 30%인데 이게 좀 어쩌는가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요. 이게 악재 투성이었잖아요, G3, BN3가. 글쎄요. 아시죠? 이거 뉴스 한번 보셨어요? 네. 여러 가지 임상 실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약바이오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업종 자체가. 왜 그러면 이런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서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커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제약바이오로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우리의 삶의 질, 환경의 변화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나의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도 옛날에 돌아가면 그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강을 챙길 수 있던 상황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옛날부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내 건강 아닐까요? 그렇죠. 앞으로는 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보면 실적도 잘 안 나아요. 누구나 봐도 안 좋게 봐요. 왜 임상 실패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이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은 장기적으로 보지 않은 플랜을 갖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저는 그렇게 포인트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팔 거냐라고 하면 파지 마요.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악재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임상 실패까지 나와서. 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악재가 다 나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약바이오의 실패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주가가 떨어져서 나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더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을 보세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2만 원까지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서 2만 원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조금 해도 될까요?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악재가 많아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가를 낮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고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거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나아요. 반조체 장비나 자동차, 전기차 부품 등 이런 게 하나씩 더 좋아요. 방송 잘 보세요. 제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그걸로 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 사셨어요? 네. 우리 지금 계속 전화 받는 게 뭐예요? 다 제약바이오 업종이야. 아, 미치겠어요. 작년에부터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가 또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억해보면, 2015년에 한 번 그랬고, 2018년에 한 번 그랬어요. 아, 제약바이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2008년에 아우, 그랬어요. 2020년? 아, 또 빠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1년에 와서 아우, 좀 죽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이클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근데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나쁘진 않아.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요. 아, 시간은 얼마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다 이자를 내면, 이렇게 딱 현명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은행에 1년이 지나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가 높아요, 안 나빠요? 안 높아요. 2% 정도 되잖아요. 많이 좋아해, 2%잖아요. 네. 근데 걔는 리스크가 없어요. 내 원금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근데 주식은 리스크는 있어도 내일에도 2% 갈 수 있고, 10%가 갈 수 있고, 15%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좋아요? 돈이 조금 더 좋은 거죠. 조금 더 이자를,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익의 변동폭이 크면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일 움직일지, 내일 모레 움직일지.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팔고 다른 걸로 은행에서 적금하는 게 나을까요? 못 팔아요, 새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더 갖고 가는 게 낫죠? 더 갖고 가면 2만 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요? 네, 보여요, 눈에는. 어디요?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얘기할 거는 제약바위 업종 자체가 떨어졌고,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더 살까요? 더 사도 돼요. 동화약품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잡아주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스몰캡이라고 보면 4천억 정도 되나, 앞으로 이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10% 정도 사서 2만 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2만 원이 그러면 올해는 갈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 전에 갈 것 같아요. 저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믿고 갈게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은행에 넣는 것보다 앞으로 12월 달이면 몇 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더 남았어. 라고 생각하고, 9개월 동안 2% 이상을 수익이 보면 될 거라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2만 원까지 대응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네, 2,600원 30%. 30% 올라갔듯 안 올라갔듯 올라갔듯 안 올라갔듯 하죠. 그때 양본 2개 나오면 좋다고 해서 그때 2,400원에 높게 샀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2,4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이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30%만에 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옆으로 황보하잖아요. 빠졌어요. 살짝 빠졌잖아요.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는 왜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외출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화장품 많이 쓰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안 바르고 있어요. 아예 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접종이 되고 백신의 영향을 받고 면역력이 증가되면 마스크 벗고 또 얼굴에다가 화장할 거죠. 그러면 그런 기대감들이 올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굳이 버릴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화장품의 대장주다라고 하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네. 이 친구들이 먼저 움직여줘요. 근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잘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쪽이 따라가는 경우에 많이 올라갔죠? 아모레퍼시픽 봐봐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봐봐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이 대형주가 먼저 자리 잡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들이 먼저 자리 잡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막 쭉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 먼저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단으로 움직여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화장품 관련이 지금 잠깐 떨어졌지만 또 화장품 관련이 탄력이 좋아요. 올라갈 때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힘들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이 종목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6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2,600원 넘어가면? 그때까지는 팔지 마세요. 2,600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더라도 팔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요? 이런 종목이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 언제 바를까? 우리 시청자님이 화장품을 바를 때 있잖아요. 이게 소비가 증제되고 화장품이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제휴주는 중국과 관련은 없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시스템 주장님이 한 번 와야지 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와요.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교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먼저 엔터 쪽부터 살짝살짝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에서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G2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운데에 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외교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바이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저는 중국 쪽이 더 우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관련주는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그러면 수익 말고 나올 수 있는 가격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시간만 주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좀 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전 KPS요. 한전 KPS요.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네, 저번에 2만 9천 원 가면은 지금 전화를 달라주는데. 왔어요? 왔죠? 네. 그렇죠? 제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만 더, 또 이번에는 한 번 기다렸잖아요. 네. 한 번 더 기다려요. 네. 한 번 더 올라갈까요? 이번에는 3만 원. 네. 어떨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요? 3만 원요? 네. 가져가세요. 3만 원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일단은 3만 원까지 안 왔는데 더 이상 보는 것보다는 3만 원까지는 열려있고 거기서 넘어가면 또 열려있어요. 올해 한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기세 연동이, 전기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는 4월 달부터 인상이 조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요. 그 전력 요금 자체가. 그래서 한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에는 살짝 움직일 것 같아요. 2분기 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한전 KPS나 한국전력, 한전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면 어떨까요? 3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3만 원이에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규명금의 2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KH 바텍? KH 바텍.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저번에 추천해 주셔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매주가우 기종 어떻게 되세요? 이거 2만 100원이고요. 네. 17%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왜 제가 추천해 드렸을까요? 이게 그때, 아니, 그거 모르지? 그때 항상 얘기하신 폐자, 뭐지? 폐자 포트폴리오랑, 그다음에 좀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삼성이. 그렇죠. 그 포트폼. 그렇죠. 아, 공부 열심히 하시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을 그림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네. 폴더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그래서 공평해요. 그다음에 폴더볼에 대한 부분, 폴더볼이 7월달, 8월달에 출시가 되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폴더볼에 이게 KH 바텍은 뭐를 만드는 회사냐면 힌치. 힌치. 네. 이렇게 막 접혔다 펼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폈다가 접혔다 하는. 그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할을 하겠죠. 맞잖아요. 이제 8월달, 7, 8월달에 출시가 되면 가장 수혜로 볼 수 있는 기업이 힌치 업체들이라고 봐요. 카메라는 그동안 많이 영향을 받았고 디스플레이 쪽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힌치 관련 주도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종목 2만 4천 원까지는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정도 받았네. 2만 4천 원이요? 2만 4천 원, 2만 5천 원 그 자리예요. 아, 네. 그때까지 열려 있어요, 위쪽으로. 그럼 이때 팔아요, 아니면? 반 정도 팔아야지. 아, 반 정도?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매물이라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왔을 때 이 매도 물량들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시점에서 그런데 이게 2만 5천 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가격 왔어. 몇 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팔아야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겠죠, 예. 팔겠죠. 그러면 그 파는 걸 물량으로 흡수해야 돼요. 누군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는 양이 많으면 올라갈 거고 거기서 같이 파는 양이 늘어나면 떨어질 거잖아요.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예요. 그게 매물 달이라고 그래요. 그게 2만 4천 원, 2만 5천 원이에요. 거기서 반 정도 팔고 추위를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매수하는 것만 제가 봐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매수하는 걸 그런 스케줄을 찾으니까 매도하는 걸 잘 참기면 돼요?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8시, 밤 8시에 뭐 하냐?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가시는데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타이틀로 오늘 또 8시에 강연을 할 거니까요. 많이 와셔서 공부해서 남주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네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들 뿅! 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 정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전화드린 종목이 전화 연결됐을 때 다른 분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한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일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아,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물어봐도 아, 그러면 저기 에이프로젠 제약 아, 또 제약바이오다. 그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똑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저는 팔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사이클이 딱 똑같이 움직여요.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2년 사이클로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이 캔들 이렇게 주식 분석하는 거 이런 게 보면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봉, 파랑봉.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냐면 250년 전에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빨간봉, 파랑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리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팔고 사는 거를 이 그래프로 만든 게 2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지금도 쓰고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분석해보면 옛날에 투자와 투기를 했던 사람이나 지금의 투자와 투기를 했던 사람에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면 쓰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가요. 그런데 업종의 중심들로 간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 주들 다 움직이죠? 네, 맞아요. 자동차가 좋아요라고 하면 자동차가 다 움직이죠? 네. 그 관련 주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제약바위가 안 좋아요라고 하면 제약바위가 다 떨어지죠? 네, 맞아요. 무슨 업종이 안 좋아요라고 하면 그 업종이 다 떨어지죠? 지금 제약바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상 실패부터 시작해서 허위공식부터 해서 진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코로나 관련 주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관련 주도 안 올라갔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하면 업종 자체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힘을 못 받잖아요, 계속. 네, 맞아요. 제약바위가 다 떨어져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더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약바위 관련 주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3월에부터 제가 제약바위가 조금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바닥에서 살살살 움직여요. 3월 중순부터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얘도 움직이죠, 바닥에서. 네,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이클이에요, 니사이클.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 때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항상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싼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1분기 때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찾아보는 거죠. 제약바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위는 미래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먹어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치료로 못 받으면. 제가 산 가격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높게 샀기 때문에. 한참 멀었어요. 네, 한참 멀었어요. 매수가구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410원에 50%. 네,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저 그냥 걱정 안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네, 기다리세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감자니 뭐니? 그건 찾아봐야겠죠.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건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를 보냐고. 이런 종목들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지. 감사보고서 제출됐나요? 제출됐어요. 네, 그러면 좀 한참, 한참 놓아도 돼요. 감자 같은 거 안 될까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감사보고서가 먼저 제출되는 기업과 지금 제출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되는 의견, 감사의견에 대한 적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리를 좀 피고 주무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감사보고서가 제출을 못한 기업들이 10몇 개인가 20몇 개가 돼요. 그런 기업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다리 피고 주무세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다음에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거기에 작가들이 많아. 거기는 알바 생성도 많고 이 주가를 흔들리고 떨어뜨리고 악재를 만들고 자기들이 알바를 써서 채팅방, 초론방 이런 걸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동요시키는 게 많아요.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지 마요. 알겠죠? 70%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막 다음부터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안 샀으면 걱정 어렵죠. 삼성전자 많이 샀으면 아니, 저 15%가 아니고요. 50%예요. 그러니까요. 잘못했네. TV에는 15% 나와요. 미치겠어. 이거 봐봐. 삼성전자 50% 샀으면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50% 샀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딱 홀려요.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컨트롤이 할 수 없어서 계속 트레이딩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거 있을 때 이델리TV 항상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너무 전화를 열심히 많이 드리는데 멘토님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전화를 수식통 했는데 전화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전화가 좀 많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힘내시고요. 1500원까지 보이니까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공 멘토입니다. 네, 지난번에 사도동화원 상담했는데 매수가 1400원 올라갔거든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에서 제가 1350원에 맞춰놨고요. 어제 조금 팔았어요. 잘하셨어요. 원형바닥이라고 하죠. 원형바닥. 원료로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합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줘서 손해를 볼 수 있냐 없냐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날 수 있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주가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팔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팔면 안 돼요. 시세를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0%, 30%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2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럼 2년 동안에 손해보는 것보다 수익 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년 동안 손해본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수익 난 사람보다 손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봤을 때 내 원금을 지켰다고 하는 건 잘한 거예요. 멘토님 도움으로 제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혼자는 못했을 텐데. 잘했어요. 이제 살짝 팔아줘야 돼요. 반 정도는. 이게 1,6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매일요? 네, 매일 걸어놓으세요. 전부, 나머지 전부? 전부 다 팔아버려요. 월요일날. 내가 팔고 싶으면 다 팔아버려요. 종목 교체해도 돼요. 내가 불편하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600원까지 좋아요. 보혜세요라고 해도 내가 못 버티면 팔아야 돼요. 왜 힘들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견디기 힘든데 사람에 대한 견딜 수 있는 힘들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버틸 수 있어도 우리 시청자님은 힘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익 중이니까 올해 한 번 탁 튀어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러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금의팀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통화가 됐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그, YG 엔터고요. YG 엔터? 네.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5만 4.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좀 밀렸네요, 그죠? 그, 작년에 산 거거든요. 작년에 10월 달에.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좋은데 조금 더 사... 아, 너무 비중이 많구나. 조금 더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더 사도 괜찮겠어요? 네,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얘가 덩치라고 하거든요. YG 엔터 사람들 지나가면서 YG 엔터 아세요라고 하면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래서 가수들이 유명하니까 아마...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엔터 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고?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맞죠, 백심도 나오고. 그렇죠? 백심도 나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라든지 여러 가지 소속 연예인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활동이 좀 많고, 수입원들이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환활용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엔터주에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봐요. 엔터주는 올해 좋아요. 그러면 혹시 목표가나 이런...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다 좋아요. 좋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해요. 외봉은 뭔지 알죠, 외봉? 봉 뭐, 하나 올라가요? 하나 딱 올라간 거. 그다음에 쌍봉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누르고 기간을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기간을 다 눌렀어요. 그건 뭐냐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힘을 쏟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봉을 만들면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 종봉은 쌍봉을 만드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까지 보면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더디잖아, 그렇죠? 이 대형주, 그래도 이 시가총리 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빨리는 안 가요. 막 팍, 코스닥처럼 따다다다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천히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느림버 거북이야.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간다는 생각하면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느림버 것처럼 치세만 들어서 가요. 꼭 올라갔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느림버 것처럼. 그런데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추가 매수는 얼마 선에서? 저는 지금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나쁘지 않아요. 밀린다 한들 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쪽은 쫙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쫙, 기울기가.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좀 더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비중이 간당이 된다면 저는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아, 유비커스요. 유비커스 사셨어요? 네. 몇 스포츠 비중은요? 3만 원에 20%요. 밀렸네, 그죠? 네,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높게 사셔서 고생하시는구나. 네, 그때 사랑가 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요. 네, 그렇죠. 이거 뭐, 그러니까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따라가려면 돈은 자꾸 도망가요. 그거 아시죠? 네. 돈은 막 따라가면 막 도망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와요. 열심히 이렇게 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돈이 와요. 돈을 따라가려면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얘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막 따라가면 얘는 도망가고 얘는 도망가.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가는 것들 보통의 스킬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빨리 빨리 도망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한 10%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아, 네, 네. 사가지고 2만 8천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8천 원, 3만 원 한 번 올 것 같아요. 단가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아, 2만 8천 원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이거는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실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세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장성이에요. 이런 중소용주 종목들은 돈을 잘 버냐 산업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보고 긴 추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눌림목 때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가는 확률이 더 커요. 한 6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봉 거래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다시 거래를 채워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더 사도 돼요. 10% 사서 2만 8천 원, 3만 원. 멘턴이 실적이 좋아서 제가 손절을 안 했거든요, 세상에. 그랬더니 이렇게 빠질 수는 몰랐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되지 않아요?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우리 얘기했잖아. 돈을 막 따라가려면 돈이 도망간다니까. 계속 따라다니면 돈 손에 많이 봐요. 그래서 리치들 보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딱 봐봐요.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유 없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왜 그럴까? 맞아요. 돈은 그 사람이 다 벌어. 왜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서 그래요. 급하게 따라가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돈을 다룰 줄 알아요. 돈은 벌려면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돈을 갖고 놀아야 돼요, 돈이랑.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가지고 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한테 끌려가는 거야. 돈을 갖고 노는 거하고 돈한테 끌려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유. 이거 판다니까 팔면 올라가버려요. 그것도 어디서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에 탁 팔아버려요. 그걸 노리는 게 누구예요? 세력이라고 그래요, 세력. 이걸 끌어올리는 외국인 기관들은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심리 게임인 거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고 싶잖아요. 그때 사람이 그때 한 번 더 자기 거를 팔아서 밑으로 더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락, 끝파동, 주식은 7부 능선에서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지겹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어려울 정도 좋아요, 이 정도. 다시 이쪽으로 틀었어요. 틀어서 이쪽으로 가요. 은봉 나올 때 사세요? 팔 안봉 나올 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 매투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LG화학을 잘 못 들어갔는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좀 높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87만 원에 들어갔는데, 엊그저 개평락했을 때 들어갔거든요. 왜요? 그래, 좀 올라간란다 싶어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어 빠져버려서. 그래, 손절을 할까요?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이거 사신 이유가 뭐예요? 떨어져서 가격이 싸서? 잠깐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LG화학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서 찾아도 보지 않았는데, 그날 많이 빠지길래, 그래 보니까 그 가격에서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90 몇 만 원까지는. 그런데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 빠지길래 그거 했더니 또, 그 이튿날도 또 빠지고. LG화학이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니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성을 봤을 때, 그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한다라는 게 가격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먼저 선 반영이 돼요.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5만 원이고 100만 원까지는 갔잖아요. 100만 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엄청 많이 큰 시세를 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전기차라는 배터리 시장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일반 기업들이. 그럼 반대로 보자. 이제 2000, 2000, 2000, 30년 정도 이후부터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전기차가 흥행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가격의 반영들이 미리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옛날에 2011년에 태양광 업종 중에 OCR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네. 그때 태양광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세월 10월 맞이요. 60만 원 넘어갔던데. 60만 원 넘어갔었어요, 옛날에요. 기억나시네요, 여기. 여기 보면 이때 태양광이 열풍이 일어나서 꿈의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60만 원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0년에 17만 원, 18만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만 얼마. 그렇죠? 제가 이거 얘기한 거,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클, 대용주는 제가 주특기가 대용주예요. 저를 많이 버텼다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대용주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박사 논문도 썼었고요. 준비 중이고. 이 대용주가 잘 말하면 큰 돈이 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용주인데, 잘못하면 큰 손해를 벌 수 있는 게 또 대용주예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높은 거는 우리 개인 투자 다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을 잘못하면 있잖아요. 정말 손해를 많이 봐요. 현대자동차가 2010년에 20만 원대에 왔었잖아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빠졌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납니다. 그렇죠? 무섭지 않으세요? 현대차가 20만 원, 2014년, 2011년에 20만 원였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9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8만 원까지. 이게 몇 년, 10년 내내, 거의 7, 8년 내내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살 때는 이런 높이 있는 종목보다는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등식,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매도 가격을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그냥 반등식 때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아, 반등할 때요? 얘네 80만 원 깨지면 밑으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아, 80만 원 깨지면은요? 거기 지지 라인 아시잖아요. 네, 네. 알잖아요. 깨지면 더 밀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너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창 했거든요. 1주 화학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그날, 그날 확 빠지길래. 그래, 그날 이제 조금 샀어요. 조금 차고, 그 다음날 빠지길래 또 더 샀거든요. 아니, 샀더니 어제 또 빠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잘 못, 기업을 잘 못 찾는가.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 큐빅이요. 한국 큐빅 사셨어요? 예, 예. 이거 가벼운 종목인데. 예, 좀 비싸게 샀습니다. 4,530원입니다. 이거 직접 샀어요? 예, 예. 그 뭐 메타버스 홀로그램 그거 보고 했는데 생각들 안 되네요. 그 비중이 제가 10% 말씀드렸는데요. 5%고요. 지금 좀 내라에서 그 밑에 하단 박스 건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추가를 해볼까 해서. 추가해서 재료는 잘 보시는데.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와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믹싱을 했을 때 자리 되게 좋아요. 이건 아래보다 위쪽이 더 강해요. 근데 기울기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쎄게 움직이면. 좀 보고 한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려고 하거든요. 끌고 가세요. 나쁘진 않아요. 3월 초에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하단 박스권에 추가로 한 5% 더 태우겠습니다. 다 태우세요. 주식 잘하시는데요. 오래 되셨나요? 지난번에 선생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를 한 번 해가지고 박스 받고요. 그때 이제는 더 태워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태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자리도 되게 좋아요. 주식으로 잘하시네요. 그냥 선생님 유튜브 계속 보고 꾸준히 보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공부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않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요. 내가 공 노력해야만 도로 볼 수 있어요. 주식에서 그냥. 2월 초에 은봉의 거래라고 망탔던데 분산인지 아닌지 좀. 매집이에요. 매집. 그때 은봉이지만. 매집 매집. 은봉이지만 분산이 아니고. 아니요. 매집이에요. 이 종목은 매집이에요. 누가 매집해요. 누가 계속 들어와서 계속 꾸준히 사요. 그러면서 뉴스 한번 퉁퉁 맞춰져서 매집을 계속 해나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3월 초에 한 번 배탈을 한 번. 그냥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이제 끌고 가는 종목이라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갖고 가보세요. 예. 목표가는 5천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5천원 되면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의 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를 보면서 전화주셨어요? 아니요. 저기 코나이요. 코나이요. 코나이요 사셨어요? 예. 올라갈 때 탁 잡았더니 그냥 그때부터 떨어지네요. 4만 3천 8백 원에요. 네. 30%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올라가지는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막 기는데 올라갈지 어떨지 몰라서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나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좀 쉬어야 될 거잖아요. 예. 이게 컴퍼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캔들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여기 올라간 캔들수하고 캔들이 15개잖아요. 15개 올라가면 옆으로 긴 캔들수 보면 거의 15개, 16개 있어요.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캔들이 15개 올라갔다 그러면 옆으로 기거나 옆으로 막 횡보하거나 밑으로 누르거나 캔들수가 거의 비슷하게 될 때 끝자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5일 날 15개의 캔들이 나왔으면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서 옆으로 꺾였을 때 양복 나올 있죠. 양복 나오는 날이 14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15일 날 그 언저를 해서 한 번 양복 하나 나왔잖아요. 세게요. 몇 프로 나왔냐면 여기가 6%대 나왔어요. 마이너스에서 2%에서 6%까지 올라서 8%의 변동성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양복은 잡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거기서부터 그 다음 날 양복 하나 더 치고 올라가면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서 있잖아요. 양복을 안 놓고 옆으로 더 횡보했잖아요. 그러면 3회 배수대로 돌아와요. 15일, 15일에서 옆으로 치지 못하려면 3회 배수. 3, 6, 9, 12, 15, 18 이렇게. 21. 캔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캔들은 21 캔들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옆으로 좀 더 횡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매도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4만 4천 원, 4만 5천 원. 한 번 더 와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요. 2부 또 주식 코치에 진행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